아저씨, 휴게소에서 휴식하면서 채널 돌리다가 부산 원은방송 흔적 남깁니다. 신청곡은 현강의 첫사랑 당신 신청합니다. 라고 보내주셨거든요. 아, 지금 휴게소에서 휴식하고 계시군요.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만나는 그런 방송들도 꽤 있죠. 부산 원은방송에 흔적 남긴다고 하셨는데 1024님 충분히 휴식 잘 취하시고요. 또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. 현강의 첫사랑 당신 노래 준비해봤어요. 잠시만요. 6758님은요. 행복한 오후 최연성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추위를 잊게 합니다. 동미 가수님의 나 얼마나 신청합니다. 보내주셨거든요. 신청곡으로 두 곡 듣죠. 현강의 첫사랑 당신 동미의 나 얼마나 신청곡으로 두 곡 듣죠. 현강의 첫사랑 당신을 고맙습니다. 이상혁. Cómo 주신 바랍니다. pesar 5449님 and miej moment. este437님을 동미의 맛있는 각각 ПрäsidratmişalıLaant Annoye. 우연히 첫사랑 당신이 꼼꼼한 사랑만으로 우리의 영혼 사랑을 위해 당신을 사랑할래요 더 힘든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딸리는 내 맘 부수게 느껴버렸어 내 곁에 퍼져서 다 죽게 보여요 그대의 왕수와 우리의 달콤한 사랑만으로 우리의 영혼 더 힘든 당신만 사랑할래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더 힘든 당신만 사랑할래요 그대의 왕수와 우리의 달콤한 사랑만으로 우리의 영혼 더 힘든 당신만 사랑할래요 우리의 영혼 더 힘든 당신만 사랑할래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 더 힘든 당신만 사랑할래요 우리의 영혼 아멘